자 이번 시간에는 아스코 지하 2020 에서 항서제약이 이 가난부분에 대해서 리보세라니 아파티닙이죠 아파티닙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한 이런 결과를 뭐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 수치가 뭐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 정리도 안했습니다 정리도 안했고 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왜 아무런 의미가 없냐 지금 이 단독으로 뭔가를 진행하겠다 이거는 어 시대 뒤처진 발상이다 시대 뒤처진 이 그런 아 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자 지금 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냐 지금 뭐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왔다면 뭐 뭐 좋은 거죠 그래 뭐 좋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데 수치가 뭐 비슷하게 다른 항암자고 뭐 비슷하게 뭐 나왔다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지금 항서제약에서 여러가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는 이게 콤보가 되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블록버스터 항암제 어 매출이 연간 7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항암제죠 키트루다 자 이런 키트루다 같은 이 면역 항암제도 이제는 단독으로 해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딱 그렇죠 자 살아남을 만한 분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보세란입 가난 부분은 HLB 에서 리보세란입과 캄넬리 주맙을 병용으로 해서 콤보로 지금 진행을 이미 하고 있죠 지금 삼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항서제약에서 이제 리보세란입 단독으로 어 이렇게 간암을 이 진행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이 캄넬리 주맙하고 병용한 이 데이터 보다 절대로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나오는게 이상하죠 잘 나오는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걸 가지고 리보세란입 데이터가 상당히 좋구나 그러면 리보세란입 단독으로 우리도 HLB도 리보세란입 단독으로 다시 간암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어 그런게 아니죠 지금 이미 리보세란입 하고 칸넬리 주맙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든 뭐 다른 암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데이터다 그러면 어 데이터가 뭐 어떻게 나왔구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리보세란입 하고 칸넬리 주맙이 벌써 3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보세란입 단독에 대한 데이터가 어 무슨 어떠한 영향을 준다 만다 이렇게 될 수 없죠 리보세란입 단독으로 했는데 칸넬리 주맙보다 월등하게 좋은 정말로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키트로다 렌비마 이런걸 할 이유가 없겠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키트로 혼자 자기 혼자 잘 팔아도 되는데 굳이 렌비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다시 돈 들여서 임상을 하거나 할 이유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보세란입 단독 보다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 면역항암제들이 면역항암제들이 면역항암제끼리 이렇게 콤보를 하거나 아니면 면역항암제 하고 이 표적항암제 다시 말하면 이 대사항암제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콤보 하는 게 완전히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죠 90%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소식들 전해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 최근에는 콤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세지 단독으로 이렇게 내가 뭐 해보겠다 하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제약사들이 최대한 빨리 뭔가를 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끌어내야지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겠죠 1차 치료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 약물을 가장 먼저 이제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독으로 하는 지금은 옵티브 키트루다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키트루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간암은 그런 단독으로 한 데이터는 이제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을 알면 되죠 자 그런 부분을 알면 됩니다 지금 이 HLB 전략 자체가 지금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전략을 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위암 3차 하고 있죠 자 위암 3차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암 3차냐 4차냐 이런 부분이 지금 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희귀의 예약품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완료해서 신청할 거죠 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승인 나겠죠 승인은 알 텐데 그게 뭐 조금 늦어져 빨라지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뭐 연말 안에는 뭐 결과 나오겠죠 요즘 빨라지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행해서 이제 승인을 받겠죠 승인 받을 확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스코에스모에서 베스트 논문상 선정됐죠 베스트 논문 자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된 게 옵디보 하고 키트루다 하고 리보세라닙 하고 이렇게 3개 선정이 됐죠 옵디보 키트루다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항암제 다 이렇게 보셔서 특히 키트루다 거기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면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약물이 FDA에 가서 리젝이 되거나 승인이 안 됐다 그런 지금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 상황이고 3차를 치 4차를 치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나중에 결과 보면 되죠 여기에서 3차로 하느냐 4차로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죠 끝이 이 위암 전략을 알면은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위암 4차로 되면은 3차로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제 방향을 바꿨구나 하는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이 전체 대세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차 이 부분은 3차나 4차나 이 부분은 시장이 이제 뭐 3,500억이냐 1,500억이냐 뭐 이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인데 일단 뭐 인터뷰에서 봤지만 3차로 하든 4차로 하든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3차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4차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단은 신청이 돼서 중요한 거는 FDA 승인이 나는 겁니다 일단 FDA 승인이 딱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DA 승인 난 리보세라닙 이렇게 되죠 인증을 받은 FDA 인증을 받은 리보세라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 보자 그런 셋업이 완성되는 그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선양 낭성 암증 1,2차 리보세라닙 단독하고 있는데 얘는 임상 이상하고 판매가 된다 그러죠 자 이거 단독하고 있는 부분이고 희귀의 약품으로 돼 있죠 이거 하나 빼고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병용이죠 병용 다 병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 마크를 하나 달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장 먼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또 벌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증을 딱 찍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뒤가 진짜배기들이죠 그 뒤가 그 뒤가 진짜배기인데 정말로 큰 시장들 위암 2차 파클리 탁세라고 병용을 하고 있죠 간암 1차 함넬리 주맙하고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3차 론서프하고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뭔가를 해서 뭐 좋은 데이터를 끌어내 가지고 또 뭘 해 봐야지 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왜 없냐면 지금 대세가 이제 콤보로 가고 있는데 지금 키트루다 이런 것도 이제 콤보로 가고 있죠 콤보로 안 가면 이렇게 강력한 키트루다 전 세계 지금 뭐 항암제로는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면역항암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왜냐면 단독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병용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이 병용으로 하는데 그 병용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 면역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두 개를 병용하는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면역항암제끼리 임상하는 것 보다는 다른 기전인 이런 표적항암제 대사항암제 하고 면역항암제가 임상을 하는 부분이 훨씬 좋은 데이터를 이끌어 낼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오랄날이 50% 비교 대상 이 소라페닙이 14년이 리서시 돼 가지고 조금 다시 썼는데 9.6%가 되죠 9.7%인가 9.7%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9.7%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오랄날 보면은 10배 정도 되죠 10배 10배 수준으로 5배죠 5배 5배 수준으로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질병통제 부분도 저 위에 있고 오랄날도 저 위에 있다 그리고 완전 관회도 나왔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런 거죠 이 면역항암제 부분은 PD계열 PDL1 계열 이 PD계열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결합을 할 수 없게 이 방해를 해서 T세포들이 이런 암세포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암세포들의 PDL1 공격을 방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면역항암제다 요거죠 면역항암제 두 개를 하면 둘 다 PDL, PDL1, PDL하고 PDL1하고 합쳐지는 부분을 방어하는 그거를 더 강하게 해서 이 T세포를 더 잘 보호 한번 해볼까 우리 둘 다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호 한번 잘 해볼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PDL, 캄넬리주맙 같은 면역항암제, PD계열을 막아서 이 PDL1이 PD1에 결합하는 부분을 막는 부분이죠 그런 기전 역할을 하는 면역항암제하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처럼 혈관 내피성장인자 VGF 이 부분에 대한 혈관성장인자 단백질이 암세포에 대항하는 T세포 기능을 약하게 만들죠 요 부분을 약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진 리보세라닙 그리고 암세포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부분을 막죠 VGF라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면역항암제는 면역항암제 PD계열 니가 맡아라 그리고 암세포가 아무리 잘 막아도 이 암세포놈들이 힘을 잘 쓴다 그러면 잘 이게 이제 적응이 잘 안되겠죠 원래부터 이제 사람이 T세포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 그러면 잘 먹히겠죠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로도 해가지고 부작용도 별로 없어서 잘 이렇게 암세포하고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T세포가 왕성한 그런 상황 그렇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항암제로 여기를 하고 이중으로 이중으로 공격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동일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고 암세포 굶기면서 T세포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방어하는 이런 리보세라닙의 이런 기전을 가진 약하고 두 개를 하면 이중으로 공격하는 거죠 암세포를 이 양쪽에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두 개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콤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리보세라닙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면역항암제가 워낙에 이게 기전이 좋습니다 이게 T세포를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강하게 해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겠다 이게 진짜 부정이 별로 없겠죠 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항암제 하고 이런 근데 면역항암제 문제가 이 T세포 강화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 발전이 안 되죠 한 명 아니면 두 명 10%에서 20% 정도 수준밖에 이 적응증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응증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이번에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혈관 뇌피성장인자 저해제를 면역항암제 하고 함께 사용하면 치료 효율을 극대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대사항암제 두 개가 이렇게 콤보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거의 항암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가장 치료 효율이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티센트릭 아마스틴 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키트로다 렌비마도 하고 있지만 지금 봐서는 키트로다 렌비마하고 캄넬리 주마바하고 리보세라니 이 두 개 비슷한 시점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장 1세대로 앞서 나가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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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넥사바나 키트로다 옵틱 렌비마 이런 부분 렌비마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되겠지만 이제 여기보다도 더 한 발짝 앞서 나간 요런 것들이 위에 서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도 이게 11월달 2019년 11월 8일자죠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죠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HLB는 그 부분을 미리 통찰력으로 간판을 한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큰 건들은 전부 다 병용이죠 큰 건들 앞으로는 이게 병용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에 대한 데이터는 크게 이제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3차 이 부분은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해서 이 자격증을 하나 따는 부분이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차로 따든 4차로 FDA 승인받은 약이다 자기 장사 딱 따면은 끝이죠 벌써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병용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유행이죠 유행 대유행입니다 근데 이 유행 자체가 완전한 메가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거죠 면역항암제가 지금 메가트렌드인데 그 면역항암제 플러스된 병용이 진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항서제약에서 아주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지금 병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제외한 부분에서 하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이렇게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위암 2차에 대해서 항서제약에서 또 하고 있더라 그 데이터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대자음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해도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병용이 단독으로 하는 리보세라닙 결과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나왔는가 보다 나 관심 별로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